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take the whole army with you and go up and attack AI, for I have delivered into your hands the king of AI, His people, His city, and His land, discouraged, 낙담한 낚시만, 또 술에 취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Do not be discouraged, 낙담하지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 delivered 하면 인도에 데리고 가는 거, Deliver 하면 물건 편지 등을 배달하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두 번째로는 연설 강연 등을 하다, 판결 등을 내리다 할 때도 Deliver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결과를 내놓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디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로 올라가서 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스케이지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드디어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확실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정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king of I, his people, his city, king of I, I의, king of I, 영어에서는 발음이 AI로 하죠. 그래서 그의 사람들이며 그의 백성들, 그 I의 백성들이며 그 city and his land,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전에 아간을 그 가족까지 그 아간의 아들들과 유다지파 했었죠. 아들들과 딸들과 그리고 그가 훔쳤기 때문에 은과 금을 옷과 그의 탐심을 가지고 그걸 훔쳤기 때문에 그가 돌팔매질을 해서 돌을 맞아서 무더기같이 돌무더기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를 또 불을 질러서 다 완전하게 소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맹렬한 진노를 풀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드디어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플런더 하면은 동사로서 특히 전쟁 시 어떤 장소를 약탈하다, 강탈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ambush 하면은 매복, 공격, 동사로서 타동사, 명사의 뜻은 매복하다, 매복, 공격 그런 뜻이고요. 동사로서는 타동사로서 매복했다가 습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지금 밤에 보냈습니다. He chose thirty thousand 3만 명을 뽑았는데 He's the best fighting man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장 잘 싸우는 용사, 아주 용맹한 군사로서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습니다. 4절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With these orders, listen carefully, you are to set an ambush behind the city. Don't go very far from it. All of you be on the alert. A lot, 형용사, 형용사로서 문제 위험 등을 경계하는 동사로서는 위험 등을 알리다, 경보를 바라다, 명사로서 경계태세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형용사로서 또한 기민한, 정신이 초롱초롱한 그런 뜻도 있네요. 그래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unambish, 매복하는 거.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고.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여기서는 be on the alert 하면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준비하라고 여기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5절 말씀 여기서 flee. 여기서 free, 동사로서 수동태로는 안 쓰고 flat, flat, flat가 되는데 달아나다, 도망하다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죠. 지금 성읍이 가까이 나와 나를 따른 모든 백성이 성읍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 그들이 처음과 줄이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아이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도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이고 그러면 이제 뒤에서 매복하는 군사들이 이렇게 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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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